자, 제주도입니다.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 무슨 말... 이제 딱 보셔도 어떻게 인사해야 되는지 아실 것 같아요. 그죠? 네. 나 하나의 욕심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너무나 질서적인 무슨 역시 바라짐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마지막까지 저렇게 인사를 확인하시죠. 자, 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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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제주도입니다.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네. 네. 무슨 말... 이제 딱 보셔도 어떻게 인사해야 되는지 아실 것 같아요. 그죠? 네. 오늘의 전쟁은 나 하나의 욕심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. 너무나 질서적이라면 역시 화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마지막까지 저렇게 인사를 확인하십시오. 잘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하시길 바랍니다. 이제 딱 보셔도 어떻게 인사드렸는지 아실 것 같아요. 그렇죠? 나 하나의 욕심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. 너무나 질서적이라면 역시 화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마지막까지 저렇게 인사를 확인하십시오. 잘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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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 무슨 말. 이제 딱 보셔도 어떻게 인사드렸는지 아실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. 나 하나의 욕심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너무나 질서적이라면 역시 화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마지막까지 저렇게 인사를 확인하십시오. 잘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, 안녕! 감사합니다 어떻게 인사드렸는지 아실 것 같아요 그쵸? 네 나 하나의 욕심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질서적인 한 모습 역시 화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까지 저렇게 인사를 확인하십시오 잘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시길 바랍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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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말 딱 보셔도 어떻게 인사해야 되는지 아실 것 같아요 그쵸? 네 나 하나의 욕심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나 질서적인 한 모습 역시 화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까지 저렇게 인사를 확인하십시오 잘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시길 바랍니다 잘하시길 바랍니다 잘하시길 바랍니다 잘하시길 바랍니다 잘하시길 바랍니다 잘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무슨 말 딱 보셔도 어떻게 인사해야 되는지 아실 것 같아요 그쵸? 네 나 하나의 욕심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나 질서적인 한 모습 역시 화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까지 저렇게 인사를 확인하시고 잘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즐거웠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무슨 말 딱 보셨도 어떻게 인사해야 되는지 아실 것 같아요, 그쵸? 네, 나 하나의 욕심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. 너무나 질서적이라는 무슨 역시 파란색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마지막까지 저렇게 인사를 확인하십시오. 잘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네. 무슨 말 딱 보셨도 어떻게 인사해야 되는지 아실 것 같아요, 그쵸? 네, 나 하나의 욕심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너무나 질서적이라는 무슨 역시 파란색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마지막까지 저렇게 인사를 확인하십시오. 잘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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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겠습니다. 이제 딱 보셨는데 어떻게 인사해야 되는지 아실 것 같아요. 그죠? 나 하나의 욕심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. 너무나 질서적이나면 역시 화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마지막까지 저렇게 인사를 확인하시자 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